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우스방은 대구 시남동의 넓은 원룸입니다. 지하철 동구청역 인근 그리고 동대구역과도 매우 가까운 넓은 원룸 입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신발장 그리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세탁기를 놓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난방은 심야전기 난방이고요. 따라서 온수기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쭉 들어가시면 세로로 아주 넓은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열장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창이 매우 특이하게 통유리로 1차 샤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창이 있는 여기 옆은 공간이 마치 화분을 키우라고 나와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냉장고 싱크대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연식은 신축은 아니지만 넓고 채광이 좋은 공간이 특징인 원룸이었고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드림하우스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